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뇌의 성중출을 거쳐서 척수신경을 타고 성기에 도달하게 된다 여성의 성기에 자극이 전달되면 음핵과 질에 혈액이 유입되며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이 질벽을 통해 수분이 흘러나오면서 질액이 형성된다 하지만 질액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성교시 통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성적 만족감이 떨어지는 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